유자망의생이 잡은 참족입니다. 한상재 120일짜리구요. 마리당 23cm 내외입니다. 무게는 15.3kg. 요것은 마리수로 판매합니다. 요것은 유자망의생이 잡은 참족인데 한상재 160일짜리에요. 무게는 15.2kg 내외이구요. 기력지는 21cm 내외입니다. 요것은 반상자 반방상자로 나눌 때 마리수로 안나누고 무게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리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뭐 깔치입니다. 10마리 4.3kg에서 4.3kg. 요것도 한띠입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10마리씩 나눠서 파는거에요. 요것은 3.7kg에서 3.9kg. 그리고 3.4kg에서 3.6kg. 요거 3.0kg에서 3.3kg. 그럼 요것은 6마리 2.0kg입니다. 파갈치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배만 허벌렛이 어떻게 나왔지. 5마리 3.9kg. 9마리 3.5kg. 이거 손질해도 보내드립니다. 15마리 5.0에서 5.3kg. 15마리 6.4kg. 6.3kg에요. 풀치입니다. 9kg에 54마리 내외이구요. 배가 반절정도 가까이 터졌는데 배정도 차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손질해서 조림 반찬하시고 나머지는 젖 담으려면 소금 3kg 넣어서 젖 담으시면 돼요. 병어입니다. 신안 이쪽에서는 병어라 안하고 병치라 그래요. 회나 조림 말라고 반찬하십시오. 40마리 11.0kg. 그리고 11.1kg. 그 다음에 10.9kg. 그 다음에 10.3kg에요. 40마리 3.4kg. 40마리 민원입니다. 뭐 보시고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회로도 갚수시면 돼요. 큰것들은 작은것 말고 3마리 7.8kg.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3마리 6.7kg. 5미 7.9kg. 10미 13.4kg. 11.0kg. 15미 11.8kg입니다. 양태기 13.0kg. 12.3kg. 새돔 뭐 개장어 3식이 수족이 좌보입니다. 6.4kg. 그리고 물매기 10미 7.6kg. 7.4kg.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강한점입니다. 수 12미 6.7kg. 그리고 8미 4.7kg. 회로 갚수십시오. 한 번씩 말려갖고 갚수십시오. 등대급입니다. 암 2미 7.1kg. 2미 6.7kg. 아니 6.9kg. 5.5kg. 그리고 이것은 암취 하나하고 수치 3마리 7.2kg. 이런 식으로.